Q. Q. 과연? 올라가주세요. Q. 시스템의 챔피언! Q. 조회영상 자 정면부터 네, 사힌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조회영상 네, 오른쪽 자, 왼쪽도 봐주시고요 네,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오른쪽으로 봐주시고요, 파이팅! 자, 왼쪽입니다, 파이팅! 네,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고요 자, 인사해 주십시오 둘, 셋, 육체전! 안녕하세요, TRCMG입니다 네, 어, 지금 오늘 복장의 남자입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저는 와우에 나오는 안두인 미니라는 캐릭터를 코스프로 했는데요 네, 이제 얼라이언스의 수장으로서 카리스마와 멋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어때요? 네, 또? 어때요? 어때요? 거기에? 아, 제가 하드스턴이랑 게임을 다루셨었는데 네, 이렇게 보니까 또 멋있네요 아, 멋있어요, 네 네, 어, 코스프레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게임에서는 따질 수 없는 분야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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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 해보니까, 네, 어 느낌이 난다는가 지금 이게 눈빛이 지금 다른 것 같고 네, 어, 일단 이상 자체가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네 매우 만족스럽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T.I.C. NC 띵! 이 말을 강감할 수 있으시죠? 아 네 오늘 저희가 최다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만큼 되게 단단한 팀워크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컨디션 어때요? 컨디션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어 보니까 T.I.C. NC 띵! 잘하는 편인가요? 좋아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즐겨하는 편인가요? 잘하고 좋아하고 즐겨하는 편인가요? 어 잘하면서 즐겨하는 거 같아요 어 잘하면서 즐겨하는 거 같다 어 툴은 어떤 게임이에요? 10대별의 챔피언이잖아요 네 저는 롤을 하잖아요 롤, 대기를 다방면으로 하잖아요 네 롤, 네 웨이팅 라운드 네 좋습니다 네 실력들은 축구한가요? 어 방송을 통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오 네 지금 딱 살짝 얘기만 들어도 네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옆에 보이는 헤모벅씨 자 우리 T.I.C. 인구도 꺾일 수 없죠? 두 방 먼저 해볼까요? 막내가 막내가 막내! 좋아요 네 왜 막내를 선택한 이유였다면? 어 귀염 속에 가려진 파워를 도워드리기 위해서 귀염 속에 가려진 파워 자 막내! 자 준비해주시죠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자 네 저리 막내 자 화이팅! 포도왕 지옥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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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자 앞에 화이팅! 화이팅! 고맙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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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